아, 그거 뭐 간장을 안 찍어 먹어? 원래 찍어 먹잖아. 생각 못했죠. 아니, 저거를 또 해달라고 하면 바로 달려가서. 야, 좋은. 아니, 이거. 짜잔, 짜잔. 왜 그래도 맛있어? 세심해. 잠깐만. 됐어. 맛있는 거 하는데 아침에 이동해서 나한테 짜증 좀 내지 마. 이제 한마디 했어. 야, 이 짠돌아. 저한테 귀여워서 하는 제스처 아니야? 온 가족들이 상전을 모시는 느낌이에요. 아, 하, 하, 하.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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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자기야, 식고 와요. 식돈. 싫어. 원래 같이 와가지고 식돈가. 같이 식자고? 생각 말고. 아기구만, 아기. 완전. 아! 진짜로? 앞으로 숙여. 그렇죠. 먼저 숙여, 앞으로. 아이고. 우리 수인 씨는 지금 육아를. 큰딸 육아까지. 저렇게 머리를 감겨. 너무 자상하다. 근데 이제 저렇게 해주면 시원하니까. 선수야. 뭐 하는 거야. 네가 시켜야지. 거기까지 해서 신랑아주 시켜달라고 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고. 아가. 그건 아니다야. 아무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진짜로. 어머니. 와. 선수가 자기가 혼자서 머리 감는 거 싫어해요. 싫어해도 잘하지. 자꾸 그렇게 가만히야. 지건 지가 해야 되지. 이게 어디 있어. 나도 이런 거라 처음 본다. 엄마 못 마땅하시네. 그런데 신원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쏙 터져 진짜. 아니 저걸 왜 훔쳐야 되노. 그래 그게 문제다. 나는 뭐. 수인이가 저거를 언제까지 받아주는가 그게 문제인 건데. 내가 그거. 내가 그게 제일. 아이고. 딸 걱정이 많으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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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